말리포에서 바람이 좀 제법 괜찮게 불어서 오랜만에 윈드서핑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도 제법 있고 바람 윈드서핑 스피드가 오늘은 제법 날 것 같네 바람이 북풍이 불고 있는데 북풍 북풍 북풍이 불고 있어서 약간 북동풍 서쪽 동쪽 서쪽하고 동쪽으로 가야 리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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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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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물을 먹었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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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